연극이나 무용,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미디어 영상을 공유하게 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장애인문회술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간극을 좁히는 그런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단체 자립을 위해서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, KF80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도 같이 겸해서 팔고 있습니다. 이 마스크를 통해서 저희 단체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